안녕하세요 제이풋볼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윙어 플레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윙어란 말 그대로 전통적인 윙어 전형적인 주발 포지션으로 오른발잡이는 오른쪽, 왼발잡이는 왼쪽에 배치됩니다 클래식 윙어의 대표적인 선수는 루이스 피그 선수입니다 사이드 지역에서 볼파 또는 크로스 플레이로 팀의 득점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그라운드의 야생마 클래식 윙어 플레이 지금 시작합니다 나와나와 돌려놔 노크 기계 그렇지 지금 시작합니다 수빈 수빈 수민! 수민! 첫번째 South难 아 b 도착했다semb lust 어... 으 아 으 으 으 아 waters 1 아 더 2 2 으 으 으 으 으 반갑습니다. 아아!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아 좋아 좋아. 야 멋진 보이지. 아아! 좋아 좋아. 아아! 다른 사람! 이쪽 봐 이쪽 봐. 으아아아! 아아! 아아! 봐봐 봐봐 봐봐. 봐봐 봐봐! 헤이! 재밌다! 재밌다! 아 아 아 아 아 천안 천안 3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승모아, 승모아, 컴백, 컴백, 컴백 마무리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대원형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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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1. 2. 3. 1. 1. 1. 1. 1. 3. 1, 2, 3 승용이 승용! 괜찮아요 형 ... ... 고급기 거겠지! 희수 희수 으아 there are there are you 홈키 홈키! 홈키 홈키! 마무리! 나이스! 우와! 우와! 나이스! 1불러야! 마무리! 나이스! 나이스! 아니 1불러야 되겠네요 1개! 아 나이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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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이 그로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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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아우 네 기차이대 기차이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